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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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에 출발한 음료사업 깨끗하고 건강한 맛으로 고객의 기호를 리드하는 음료개발에 앞장서왔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맛을 지닌 산타펠을 비롯해 맛과 영향을 생각한 어린이 음료,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린 피락식회, 수정과를 통해 한국 야쿠르트의 세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320m에서 끌어오는 깨끗하고 좋은 물 맛으로 고객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걸음 1983년 시작된 수출사업은 현재 도시락, 비락식회 등 다양한 품목을 러시아,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미주지역 등 4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제품 개발과 함께 한국인을 사로잡은 맛과 영향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평정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유산균 테크의 메카, 한국야쿠르트 중앙연구소. 1975년 설립된 업계 최초의 연구소로서 유산균 화학화를 통한 건강사회 건설에 이력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그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으며, 생명공학, 신소재 분야로 연구를 확대해 21세기 청단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규모의 생산라인을 갖춘 한국야쿠르트. 평택, 천안, 논산, 양산, 이천, 진천 등 전국 각지에 위치한 한국야쿠르트의 모든 공장에서는 엄격한 공정과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스템으로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제품 전 품목에 대한 해석 인증, 면제품의 ISO 90001 인증 획득 등 건강사회 건설을 위한 헬스 리더로서의 자각은 식품의 안전화를 위한 최고의 기술과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고 새로운 활력사회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건강사회 건설이라는 창업정신은 국민 건강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기업의 의지이자 비전으로 모든 종사원의 고객 감동과 인간 존중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활력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바로 한국야쿠르트의 사원 모두가 꿈꾸는 소망입니다. 건강한 마음에서 건강한 실천으로 이어지듯 한국야쿠르트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헬스 리더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봉사활동으로 소외된 이웃과 아이들에게 밝은 빛을 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 무늬 100일장 전국 어린이 건강 글짓기 대회 청소년들에게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한 전국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세계적 권위자들이 유산균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대회인 유산균과 건강, 국제학술 심포지엄 등의 다양한 공익사업 등 한국야쿠르트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한국야쿠르트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열사인 파스텔르 유어 건강관리와 의료사업 메디컬그룹 나무 금융사업 플러스 자산운용 등 한국야쿠르트는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한 세상을 위한 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건강사회 건설이라는 책임과 사명감으로 이 땅의 미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고객의 생활 속에 더 가깝게 고객의 내일을 위해 더 강하게 늘 가깝고 힘이 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잘 아는 기업 한국야쿠르트 언제나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고객의 마음 속 1등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이끌어가는 헬스 리더 한국야쿠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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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japanese 감사합니다.